9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. 이번 신곡 Not That Type입니다.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? 소희 양이 괜찮나요? 저희 이번 신곡 Not That Type은 저희 구구단만의 강렬한 모습을 더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넌 내 취향 아니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내 스타일 아니라고요? 너의 취향에 날 맞추지 않겠다 이런 거죠. 아이돌만의 방식으로 Not That Type을 소개를 해야겠죠? 네, 킬링파트 완전 정북 나로 댄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소, 동평, 홀, 빔, 빔, 햄 그리고 다 같이 5집으로 돌아온 구구단의 Not That Type 단어 댄스 보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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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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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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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애빈이 왜 하는 거예요? 애빈이까지 말렸잖아. 야, 요녀 적절정.